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북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전남에도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과 광주 지역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렸다는 등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전남의 계기 진도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인 3에서 4등급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